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시 화북면에 24시 무인카페 카페 프렌즈 경북 본점이 오픈했습니다. 여기는 화북면에서도 중심지인 용요리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화북중학교 상주문장대 야영장 경북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그리고 6.25전쟁 승리에 초석이 된 화령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화령장 전투전승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하나로마트, 우체국, 파출소, 화북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북면 용요리는 송리산문장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의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명서죠. 그리고 최근 인기리에 방행되고 있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지인 문경가은 오픈세트장이 주위에 있어 가족들과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공사전 매장 모습이고 이랬던 매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랬던 매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페프렌즈 상주본점의 매장평수는 18평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카페프렌즈 가맹신청 혹은 무인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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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